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이어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많은 쓰레기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만 휴게소입니다. 남성들이 차량 트렁크를 열고 안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휴지통에 버리고 사라집니다. 남해고속도로 사천 휴게소. 관광버스가 멈춰서자 차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쓰레기 봉지를 잇따라 버리고 진주 휴게소에서는 쓰레기를 박스째 버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말 새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린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비닐봉지 안을 살펴보면 수박 껍질부터 상추까지 악취가 진동합니다. 휴게소에서는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하단도 조성했지만 소주병과 맥주캔 등이 계속 넘쳐납니다. 통행료 내고 들어와서 내가 쓰레기 버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난해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쓰레기는 약 1만 7천 톤. 가전제품까지 몰래 버려지면서 처리 비용은 49억 원에 달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외부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우리 본부는 지원을 오늘부터 환경부 지리응답과 경상남도 방문협의를 통해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쾌적한 도로공사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지역 지자체까지 나서야 해 단속만으로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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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의입니다. 감사합니다.